안녕하세요. 편안한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네, 오늘부터 들려드릴 새로운 장편을 소개할까 하는데요. 이번 작품은 노은 작가님의 장편소설, 나팔수선화입니다. 네,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작가의 말을 먼저 들으시고 네, 본문 낭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노은 작가님의 작가의 말 한번 들어보실까요? 작가의 말 검정 외투를 치렁하니 늘어뜨리고 눈 내리는 서울 거리를 걷고 싶습니다. 그것이 너무 감상적이라면 날개옷 펄럭이며 별이 빛나는 검푸른 밤하늘을 날고 싶습니다. 그것이 더욱 부질없다고 생각되면 슬그머니 가취를 꿈꿉니다. 그 모든 것이 철없는 열정 때문이라면 나는 아직 열정 속에 살고 있으니 참으로 다행입니다. 때때로 티 하나 없이 맑은 거울 앞에 서 있는 듯한 유지움입니다. 얼굴에 조그만 점 하나 그리고 마음속에 그어진 상처 하나까지도 그대로 비치는 듯한 유지움입니다. 거울에 순수만 남은 것 같은 유지움입니다. 그래서 부쩍 별이 돋은 밤하늘이 그리운 유지움입니다. 앙상한 겨울 나뭇가지 사이사이로 허무해 바람이 걸려드는 유지움입니다. 꿈은 사라지고 현실만 남은 듯한 유지움입니다. 그 어느 해보다도 절망이 깊은 한 해였습니다. 절망이 깊으면 외로움도 깊어라. 나팔 수선화의 꽃말은 이루지 못한 사랑입니다. 서글픈 짝사랑으로 피어나는 한송이꽃. 나팔 수선화에 대한 열망으로 이 겨울이 깊어갑니다. 타인의 슬픔을 아시나요? 타인의 슬픔을 이해할 수 있게 될 때 비로소 이 겨울에 아늑한 평화를 누릴 수 있음을 아시나요? 나팔 수선화의 꽃말을 생각하며 이 작품을 시작할 때 거리는 봄비에 촉촉히 젖고 있었습니다. 이제 겨울입니다. 타인들의 슬픔으로 가득한 수업을 끝내고 저마다 무거운 책가방을 어깨에 짊어지고 집으로 돌아가는 학생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문득 우리들 인생이란 이런 것이로구나 하는 생각에 젖어듭니다. 저마다 어깨에 무거운 배낭 하나씩을 짊어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로구나 하는 우리들 인생의 배낭 속에는 과연 무엇이 들어 있을까요? 스무살 지푸른 나이에도 맑고 싱그러운 청춘의 포도알들이 가득했을 것이고 그 포도알들이 결코 달콤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으며 서른 살 나이를 넘어서게 될 터이고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들 인생에 배낭 가득히 시리고 찬 바람이 스며들게 되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월의 덧없음을 깨닫는 순간부터 지친 표정의 어른이 되고 슬그머니 구멍난 배낭 사이로 곱고 맑은 단어들을 미련 없이 떨구며 그렇게 나이 들어가는 것이 아닐는지요. 그래도 사랑과 죽음, 이 두 가지 명제만은 어김없이 우리 곁을 서성거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미처 깨닫지 못한 채 아낌없이 사랑을 향유했던 그 시절이 그립습니다. 죽음이라는 매정한 단어를 막연하고 추상적인 것으로 간직할 수 있었던 어린 시절이 새삼 그리워집니다. 사춘기 시절 시리고 매운 겨울 한복판에서 만난 아버지의 죽음 그리고 이 작품을 시작할 때 거리는 봄비에 촉촉히 젖고 있었습니다. 일요일이면 대학로에 있던 해와 병원에서 시어머님의 예정된 죽음과 마주앉아 지냈습니다. 대학로의 봄은 초록으로 눈부시게 짙어져 가는데 나는 해와역 근처의 꽃수레에서 장미와 안개꽃, 때로는 프리지어의 샛노란 수줍음을 사며 내 나름의 죽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위하여 애썼습니다. 예정된 죽음 곁에서 바라보는 창문밖 햇살은 금빛으로 아름다웠습니다. 때가 되면 병실 밖 베란다에 날아드는 비둘기를 내다보며 삶이란 그 얼마나 아늑하고 평화로운 것인가 새삼 깨닫곤 하였습니다. 20년 전 내가 만난 죽음의 의미가 되살아나 더욱 외로웠고 그 누구도 죽음을 비켜갈 수 없다는 생각에 가슴이 시렸습니다. 그리고 한동안은 사람에 대한 미움으로 내 마음은 어두운 지옥이었습니다. 가슴 속에서 솟구쳐 오르는 미움의 감정을 감당하지 못한 채 바라보는 하늘은 쓸쓸함으로 깊어가고 사람에 대한 꿈과 환상을 미련 없이 버리고 돌아선 순간의 거리 풍경은 왜 그리도 낯설고 상막하던지요. 나와는 아무 상관없이 시간이 흐르고 사람들은 다투어 제 갈 길을 가고 나는 한 사람의 쓸쓸한 여행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순간에 증발을 꿈꾸기도 하고 내가 없는 세상 풍경을 그려보기도 하며 새로운 시간을 위하여 발돋움하는 사이에 어느덧 겨울입니다. 겨울, 화해의 시간입니다. 우리 모두 한 번쯤은 깊숙한 마음으로 타인의 슬픔을 헤아려 보아야 할 시간입니다. 나팔 수전화 같은 슬픔으로 여유어 가는 아픈 영혼들에게 따스한 미소를 건네고 싶습니다. 삶은 눈부시게 아름답고 사랑이 있으므로 더욱 따스한 것임을 이제 나는 압니다. 지푸르게 시린 단어들로 가득했던 한 해를 마무리하며 나팔 수전화 같은 허소엽의 슬픈 영혼을 향하여 외칩니다. 이루지 못한 사랑 역시 아름다운 것이라고 1991년 12월 노은 자, 이제 나팔 수전화 본문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나팔 수전화 라푼젤 이야기 지하철 역을 향하여 걸음을 재촉하는 그녀의 어깨를 툭 치며 다가서는 목소리가 정답다. 재경씨 빙긋 웃으며 서인규가 다가선다. 약속이라도 있어요. 걸음이 왜 그리 조급해요. 재경이라고 부르지 말라고 했잖아요. 재경이라는 이름이 어때서? 난 그 이름이 싫어요. 알아요. 서인규가 두 손을 내져으며 덧붙인다. 한 재경이라는 이름이 너무 평범하고 순박해서 싫다는 얘기 수도 없이 들었어요. 분위기가 없는 이름이라고. 좋지 않은 취미로군요. 남의 얘기를 엿뜯다니. 엿뜯은 게 아닙니다. 그냥 들려온 거죠. 어쨌든. 그녀의 표정이 단호해진다. 난 그 이름이 싫어요. 마치 그 이름을 부르며 다가서는 이 서인귀마저도 싫다는 표정이군요. 대답 대신 한 재경은 고개를 한 번 끄덕이고는 거침없이 돌아선다. 따라오지 마세요. 재경씨. 그렇게 부르지 말라고 했잖아요. 난 그 이름이 좋아요. 한 재경이라는 이름이 좋고. 그 이름의 주인인 재경씨가 좋아요. 열 번이고 백 번이고 큰 소리로 외쳐 부르고 싶어요. 재경씨. 재경씨. 재경의 젠 걸음을 따라잡으며 서인규가 중얼거린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표정은 진지하다. 힐끗 그의 옆얼굴을 돌아보는 재경의 입가에 가느다란 미소가 번지다가 이내 사라진다. 그녀의 표정이 순식간에 단호해진다. 귀찮게 굴지 말아요. 지하철을 타지도 않으면서 부질없이 뒤쫓아오지 말란 말이에요. 오늘은 함께 지하철을 탈 거요. 그거야. 미스터서 마음이지만. 오늘은 재경씨와 함께 지하철을 탈 거란 말입니다. 재경씨가 내리는 곳에서 함께 내릴 거란 말이에요. 우리 동네에 볼 일이 있는 모양이군요. 한재경씨에게 볼 일이 있어요. 그리고 서인규는 입을 다물어버린다. 그의 얼굴에 깔리는 그늘을 잠시 바라보다가 재경은 다시 걸음을 재촉한다. 한재경. 그녀의 이름은 결코 촌스럽지 않다. 오히려 도시적이고 야무진 느낌을 주는 이름이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의 이름이 싫다. 평범하고 순박하다는 이유는 그냥 둘러댄 것이고 사실은 서울을 의미하는 글자라서 싫다. 보따리 쌓안고 서울로 올라온 그녀의 부모가 변두리 새빵에서 낳은 막내딸에게 서울경자를 붙여주었다. 서울에서 낳은 딸이라고 하여 학렬자 뒤에 서울경을 붙인 것이다. 이름 끝에 서울을 매달고 다니는 것이 싫다. 서울이 너무 크고 복잡하고 매정에서 싫다. 20년을 살아왔지만 결코 서울여자가 될 수 없으리라는 절망감이 종종 그녀의 가슴을 짓누른다. 언제나 그렇듯이 지하철역은 번잡하고 어수선하다. 차표를 사기 위하여 줄을 서는 서윤규를 바라보며 그녀는 웃지 않을 수 없다. 언젠가처럼 서윤규가 줄을 서서 차표를 사는 동안 정의권을 가진 그녀는 유유히 그를 따돌릴 수도 있다. 그러나 재경은 고개를 내줬는다. 오늘은 왠지 그럴 수가 없다. 착하고 순박한 그를 떨구고 매정하게 돌아설 수가 없어 그녀는 마침 도착한 전동차 한 대를 그냥 놓아보냈다. 서윤규가 급하게 계단을 뛰어 내려오다가 재경을 발견하고는 씩 웃는다. 또 놓치는 줄 알았어요. 우린 늘 놓치고 살죠. 전동차가 사라져버린 휑한 선로를 내려다보며 재경이 중얼거린다. 순간을 놓치고 기회를 놓치며 살죠. 가끔씩은 자신의 존재를 놓치기도 하면서 재경씨는 애매한 말을 잘하더군요. 애매하다고요? 표정도 가끔씩 애매해져서 내 마음이 불안해요. 불안하다는 서윤규의 말에 재경은 고개를 끄덕인다. 애매하다는 것과 불안하다는 것은 아마도 비슷한 감정이리라. 그녀가 종종 존재의 애매함에 빠져 허우적거리듯이 서윤규는 서윤규대로 불안을 느끼며 살고 있는 것이다. 차가 오는군요. 서윤규가 그녀의 옷깃을 잡아 끌며 재촉한다. 안 타할 거예요? 다음 차 타요. 왜요? 서윤규의 순정한 눈이 다가온다. 왜 그래요? 나 때문에? 아니에요. 한재경은 고개를 내져우며 쌓이는 불안과 필요함을 털어낸다. 우리 다음 차 타요. 다음 차가 덜 번잡할 것 같아요. 그럽시다. 커피 한 잔 할래요? 좋아요. 내가 뽑아올게요. 재경 씨는 설탕 안 든 거로 하죠? 네. 순진한 소년 같은 서윤규의 뒷모습을 바라본다. 자동 판매기에 동전을 집어넣는 그의 뒷모습이 편안해 보인다. 편안한 그의 뒷모습을 향하여 미소를 던지고 재경은 돌아선다. 막 문이 닫히려는 전동차를 향하여 그녀는 뛰어든다. 문이 닫히고 스르르 미끄러져 가는 전동차의 유리문 밖에서 종이컵을 양손에 든 서윤규가 모아라 소리치고 있다. 그녀는 서윤규를 향하여 손을 흔든다. 그는 모를 것이다. 그의 불안에 자신의 애매함을 송두리째 얹고 싶지 않아 한사코 달아나려는 재경의 진심을. 이제 오니? 바느질감을 안고 있던 어머니가 주름투성의 손으로 그녀의 가방을 받아든다. 힘들지? 괜찮아요. 어서 씻고 저녁 먹어라. 언니는요? 야근인가 보다. 많이 아프다면서 일찍 오지 않고. 부엌에서 뜨뜻한 물 가져다 씻어라. 봄이라고는 해도 아직 춥구나. 그러나 그녀는 찬물이 좋다. 찬물을 쏟아 얼굴을 씻으며 밤하늘을 올려다본다. 언제 보아도 밤하늘은 아름답다. 언제 보아도 별들은 눈이 부시다. 아름다운 꿈이나 희망은 밤하늘에만 있는 것일까?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면 마음이 편안해진다. 주변의 모든 것들이 새삼스럽게 소중해진다. 재경이 뭐하니? 추운데 들어오지 않고. 어머니의 재촉에 그녀는 수도가에서 일어나 수건으로 젖은 머리를 털며 방으로 들어간다. 언니 재화와 함께 쓰는 그녀의 방은 비좁다. 학생 때 쓰던 낡은 나무책상 하나와 조그만 옷장만으로도 충분히 답답해 보인다. 방 하나를 갖는 것이 그녀의 간절한 소망이었다. 혼자 쓸 수 있는 방 하나를 갖는 것. 그리고 별들이 우수수 쏟아져 들어오는 맑은 창문 하나 갖는 것이 어린 소녀 시절부터의 간절한 소망이고 꿈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너무도 화려한 꿈이었을까? 언제나 그녀에게 허용된 것은 최소한의 공간이었다. 언니와 함께 쓰는 좁은 공간으로 만족해야만 했다. 종종 떠오르는 그녀의 애매한 표정은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인지도 모른다. 자신만의 공간을 가질 수 없는 애매함 때문에 그녀는 존재에 대한 애매함에 시달리곤 한다. 밥을 먹고 자리에 누웠을 때 재화가 돌아왔다. 조심스러운 재화의 발소리를 깨뜨리며 기침 소리가 먼저 들려왔다. 이불을 뒤집어쓰고 재경은 어머니와 언니의 대화를 들었다. 기침이 심하구나. 약 먹었어요. 얼굴이 창백하다. 괜찮을 거예요. 저녁은 먹었어요. 건너가 쉬어라. 네. 그런데 오빠는요? 당분간 친구네 집에 있겠다고 했다. 토요일에나 한번 들르겠다고. 친구네 집에서 불편할 텐데요. 글쎄다. 방문이 열리고 재화가 들어온다. 재경은 이불을 뒤집어쓴 채 잠이 든 척한다. 재화의 기침 소리가 서글프다. 언니의 창백한 얼굴과 마주하고 싶지 않다. 재경은 하나, 둘을 헤아리기 시작한다. 깊이 잠들기 위하여. 모두 잊고 잠들기 위하여. 가능하다면 아름다운 꿈을 꾸기 위하여. 꿈속에서 재경은 자신만의 방을 가질 수 있다. 꿈속에서 비로소 혼자가 될 수 있다. 철저하게 혼자가 된다는 것. 그것만큼 자유로운 일이 또 있을까. 꿈속에서 그녀는 혼자만의 창문을 가질 수 있다. 별들이 우수수 쏟아져 내리는 맑은 창문을 가질 수 있다. 꿈속에서 그녀는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본다. 다음날 아침 출근길에 그녀는 양품점집 막내딸 김선주를 만났다. 재경아! 어울리지 않는 향수 냄새와 함께 김선주가 다가온다. 아! 선주언니! 선주는 재화의 여고 동창생이다. 오빠 재현을 짝사랑하면서부터 향수 냄새를 풍기기 시작하였다. 향수 냄새가 봄날의 신선함과는 정말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재경은 선주를 바라보았다. 비실거리며 선주가 웃음을 건넨다. 출근하니? 응! 재화는? 벌써 출근했어요. 네 자매는 부지런하기도 해. 선주언니야말로 부지런하네요. 출근도 안하면서. 글쎄... 고개를 갸웃거리다가 한걸음 다가서며 선주의 목소리가 은밀해진다. 있잖니, 재경아. 빨리 말해요. 나 늦어요. 기집애, 쌀쌀 막히는... 선주언니는 아침 출근시간이 얼마나 지옥같은지 몰라서 그래요. 조금만 늦으면 아예 지하철을 탈 수가 없다고요. 알아. 지옥철이라는 얘기는 나도 들었어. 저녁에 얘기하면 안 돼요? 너희 오빠... 통... 볼 수가 없더라. 밤에 늦게 오니? 친군에서 지낸대요. 그렇구나. 그래서 통... 볼 수가 없구나. 선주의 얼굴에 실망의 빛이 역력하다. 재경은 손목시계를 들여다본다. 마음이 조급해진다. 선주언니, 알았어. 고개를 끄덕이며 선주는 주머니에서 조그만 꾸러미를 하나 꺼내 내민다. 이거... 너희 오빠한테 좀 전해줄래? 뭔데? 만년필. 비싼 거야. 선주언니가 직접 전해주지 그래요. 도무지 만날 수가 있어야지. 미안하지만 네가 좀 전해줘라. 편지도 들었어요? 응. 내가 읽어봐도 괜찮아요? 기지배! 알았어요. 걱정하지 말아요. 꼭 전해줄 테니. 고맙다. 다음에 맛있는 거 사줄게. 그럼 나 가요. 그래. 잘 다녀와. 손을 흔들며 선주가 돌아선다. 짝사랑이란 감정의 사치이고 낭비일 뿐이라고 말하고 싶어진다. 선주언니. 왜? 알고 있어요? 언니는 지금 19세기식 사랑을 하는 거야. 글쎄... 돌아서려는 선주를 붙잡고 재경은 잠옷 심각한 표정이 된다. 우리 오빠는... 우리 오빠는... 선주가 선선히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인다. 재현 씨는 우리 동네와는 어울리지 않는 수제야. 선주언니랑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있겠네? 물론! 맑은 눈으로 선주가 웃는다. 하지만 내 마음은 진실해. 알아요. 선주언니의 마음 잘 알아. 하지만 우린 이 거대한 서울을 조이고 있는 아주 조그만 나사못에 불과해. 하나쯤 헐거워지거나 아예 없어져도 전혀 상관없는... 넌! 가끔 모를 소리를 하더라. 돌아서서 달아나듯 사라지는 선주의 뒷모습을 잠시 바라보다가 재경은 돌아선다. 선주가 건넨 조그만 꾸러미를 핸드백에 넣고 걸음을 재촉한다. 거대한 서울의 일부를 조이는 작은 나사못이 되기 위하여. 그녀의 출구는 언제나 첫 번째이다. 날개옷에 육중한 셔터를 열고 청소를 하고 쇼인돌을 맑게 닦는 일로부터 그녀의 하루가 시작된다. 밤새 고여있던 침묵과 시간의 먼지를 몰아내는 일이 때때로 그녀를 상쾌하게 한다. 먼지를 털어내고 걸레질을 하는 일이 때때로 그녀를 신명나게 한다. 셔인돌을 맑게 닦아내는 일이 그녀를 행복하게 한다. 셔인돌에 부딪혀 흐르는 아침 햇살이 온통 그녀 자신의 것인 듯하여 풍요롭다. 햇살과 함께 시작되는 아침을 송두리째 자신의 것으로 가진 듯하여 마음이 넉넉하고 여유롭다. 한재경 그녀는 의상실 날개옷의 모델이다. 귀염성 있는 얼굴과 늘씬한 다리 덕분에 얻은 직업인데 이름이 좋아 모델이지 온갖 허드린 일을 도맡아 하고 있다. 청소, 손님 접대, 옷 배달 등이 하루 종일 그녀가 맡아 하는 일들이다. 재경씨 오늘은 서인규의 출근이 이르다. 어제는 정말 너무 했어요. 미안해요. 하지만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미스터 서가 나를 재경이라고 부르며 따라다니는 한 내 태도는 변함없을 거예요. 미스 한이라고 부르면 가슴이 아파요. 너무 비정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입니다. 비정하다고요? 한이라는 성을 가진 이 세상의 모든 여자들을 부르는 것 같아서 공허해요. 차라리 공허한 게 나아요. 이름이란 어차피 공허한 울림에 지나지 않으니까요. 비정한 세상의 공허한 울림이라는 말이죠? 그래요. 재경이라고 불리우기보다는 미스 한이라고 불리우는 것이 차라리 다행스러워요. 그래도 난 재경씨가 좋아요. 재경씨라고 부르고 싶어요. 재경씨. 맑은 유리문 위에 서인규의 목소리가 부딪혀온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다정하다. 그러나 공허한 울림일 뿐이라고 재경은 생각한다. 그녀는 부지런히 유리문을 닫고 있다. 재경씨는 엉뚱한 데가 있어요. 가끔 엉뚱한 짓을 하는 게 매력 있어요. 미스터사는 너무 순진해요. 재경씨 앞에서만은 순진해지고 싶어요. 사실 난 어제 재경씨와 차 한잔을 하고 싶었어요. 재경씨에게 내 꿈을 펼쳐보이고 싶었다고요. 아침부터 웬 꿈 얘기해요. 아직 잠이 덜 깨셨군요. 맑아진 유리문을 흐릿한 눈으로 바라보며 재경은 돌아선다. 미안해요. 찬물 올려야 해요. 사장님 나오실 시간이에요. 서인규의 꿈 이야기를 뿌리치고 재경은 돌아선다. 자신의 꿈만으로도 너무 벅찬 세상이라고 말하고 싶다. 서인규의 꿈덩어리까지 덤으로 얹고 살기에는 너무도 복잡하고 무거운 세상이 아닌가 말이다. 미스 헌, 일찍 나왔군. 문이 열리고 경쾌한 하일 소리와 함께 현성이가 들어선다. 어? 오늘은 미스터 서두 일찍 나왔네. 안녕하세요. 어리숙한 미소를 남기고 서인규가 작업실로 사라진다. 짧게 깎은 그의 뒷머리가 상큼하다. 거울을 통하여 재경은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웃는다. 그의 꿈을 짐작할 수 있다. 아마도 날개옷 같은 자신의 가게를 갖는 것이겠지. 그리고 대학에 가는 것. 그는 스물다섯의 나이에 대입 검정고시 공부를 하고 있다. 그의 꿈이 눈물겹다. 미스 헌, 좋은 일 있어? 아침부터 기분이 좋아 보이네. 봄이잖아요. 봄? 벌써 그렇군.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오는군. 차 드셔야죠. 그래, 한잔해야지. 미스 한도 같이 해요? 네. 찬물이 잘 끓어올라 커피가 향기롭다. 아주 좋아. 현성이가 기분 좋게 웃는다. 커피 맛이 일품이야. 향기가 아주 좋아. 그리고 우리 미스 한, 부지런해서 좋아. 벌써 1년이 넘었지? 여기서 일한지. 네, 어느새. 미스 한 나이가 스물이던가? 스물하나 됐습니다. 스물하나? 부러운 나이야. 내게도 스물하나라는 나이가 있었던가? 꿈이라도 꾸듯이 현성이가 눈을 감는다. 그녀의 표정은 감미롭다. 그녀는 늘 날개옷을 걸치고 있는 선녀 같다. 그녀의 느긋함과 여유가 부럽다. 그것은 혼자 사는 여자가 가질 수 있는 여유일까? 아니면 가질 만큼 가진 사람의 넉넉함일까? 어때? 디자인을 배워볼 생각은 없습니다. 대답이 거침없군. 늘 바느질감을 안고 사는 어머니가 부담스러웠거든요. 재단이라든가 재봉이라든가 하는 게 무조건 싫었어요. 그래서 여학교 때 가정시간이 늘 죽을 맛이었고요. 이유가 재미있네. 결코 재미있는 일이 아니라고 말하려다 재경은 입을 다문다. 현성이는 모를 것이다. 가난이 그 얼마나 지긋지긋하고 어둡고 서글픈 것인지 그녀는 모른다. 참, 오늘 가방 손님 몇이나 되지? 오전에 세 분, 오후에 다섯 분입니다. 그럼 오전에 다녀와요. 네? 박주현 씨네 말이야. 아, 네. 아무래도 무슨 일이 생긴 모양이야. 전화 연락도 없고 급한 옷이라고 서둘러 해달라더니. 현성이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중얼거린다. 어디 아프기라도 한지 몰라. 미스하니 좀 가봐요. 그럴 사람이 아닌데. 지금 출발할까요? 그래요. 지금 다녀와. 아파트라 찾기 쉬워요. 옷은 다 준비됐지? 네. 내가 몹시 궁금해하더라고 꼭 전화해달라고 해요. 현성이가 메모지에 전화번호와 아파트 주소를 쓰는 동안 재경은 박주현의 옷을 챙겨 비닐백에 넣는다. 박주현은 날개옷의 단골 손님이다. 현성이의 대학 동창으로 지적인 분위기를 풍기는 미인이다. 지난달 말에 보모 두벌을 급히 맞추고는 소식이 없다. 박주현의 근황이 몹시 걱정스러운 모양으로 현성이는 택시비를 내밀며 거듭 부탁한다. 혹시 아파 누워 있기라도 하면 과일이라도 좀 사주고 와요. 내가 직접 가봐야 할 텐데 오늘 일이 너무 바빠서 말이야. 별일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괜히 걱정이 앞서는 게 이상해. 다녀오겠습니다. 그래? 부탁해. 재경이 A아파트 입구에서 내렸을 때는 10시가 조금 지나 있었다. 남의 집을 방문하기에는 너무 이른 시간인 듯 싶어 공중전화 부스로 들어갔다. 박주현 대신 어린 소녀가 전화를 받았다. 어머니 계시니? 안 계세요. 어머니 옷을 가져왔는데. 우리 엄마 안 계세요. 어린 소녀의 목소리에는 울먹임이 묻어있었다. 지금 집으로 찾아가도 되겠느냐는 물음에도 같은 대답만 되풀이하였다. 우리 엄마 안 계세요. 현성이의 말대로 무슨 일이 생긴 것일까. 재경은 잠시 망설이다가 박주현의 아파트로 갔다. 어쨌든 옷은 전해주어야 할 것 같았기 때문이다. 조인종을 누르자 이번에는 노부인의 목소리가 건너왔다. 누구세요? 네, 옷을 가져왔습니다. 옷이라니요? 의상실에서 왔습니다. 잠깐 기다려요. 이내 문이 열리고 노부인과 두 소녀가 나타났다. 무슨 옷이요? 사모님이 맞추신 것입니다. 애미는 지금 없는데. 노부인이 못마땅한 표정을 지으며 말하였다. 나중에 오시구려. 그 옷 주인이 지금 집에 없어요. 그냥 놓고 가면 안 될까요? 난 몰라요. 받고 싶지 않구려. 애미 돌아오거든 그때 다시 와요. 그때 재경은 두 소녀의 젖은 눈과 마주쳤다. 자매인 것 같았다. 언니는 중학생쯤 되어 보였고 동생은 서너 살 아래인 듯했다. 소녀들의 눈에 맺힌 슬픔은 무슨 의미일까? 아무래도 사연이 있어 보였다. 미안하지만 아가씨. 노부인이 단호하게 말하며 돌아섰다. 다음에 다시 한번 오시구려. 오늘은 그냥 가져가고. 알겠습니다. 돌아서는 수밖에 없었다. 노부인은 벌써 보이지 않았다. 안녕히 계십시오. 돌아서려는데 동생인 듯 싶은 소녀가 재경의 눈을 올려다보며 물었다. 우리 엄마를 아세요? 그 눈에 슬픔이 가득하였다. 금방이라도 떨어져 흐를 것 같은 소녀의 눈물 때문에 재경은 그대로 돌아설 수가 없었다. 우리 가게에 단골 손님이셨지. 날개옷? 그래, 날개옷. 우리 엄마 옷은 다 날개옷이에요. 날개옷이라고 낮게 중얼거리며 소녀가 따라 나온다. 따라 나오며 다시 묻는다. 언니, 우리 엄마 지금 어디 있는지 알아요? 글쎄. 소녀의 눈물을 뿌리칠 수가 없다. 재경은 눈물에 약하다. 소녀의 손을 잡으며 속삭인다. 내 이름은 재경이란다, 한재경. 난 문아란. 아란이? 예쁜 이름이네. 우리 엄마. 난 몰라. 아란이 엄마가 어디 계신지 몰라. 난 옷을 가져왔을 뿐이야. 아란이 엄마의 날개옷을. 우는 아란이를 달래기 위하여 재경은 놀이터로 향하였다. 우리 시소 탈까? 싫어. 그네 탈까? 싫어. 절레절레 고개를 내젖는 아란이와 함께 모래밭에 주저앉아 재경은 두꺼비집을 짓기 시작하였다. 두꺼바 두꺼바 헌집 줄게 새집다오. 두꺼바 두꺼바 헌집 줄게 새집다오. 두꺼바 두꺼바 울먹이는 목소리로 아란이도 두꺼비집을 짓기 시작하였다. 두꺼바 두꺼바 너 아니 우리 엄마 어디 계시는지 아니 두꺼바 두꺼바 예쁜 집 지어줄게 우리 엄마 어디 계시는지 가르쳐주렴 아란의 목소리는 맑고 고았다. 맑고 고운 만큼 슬프고 철양하였다. 아란이 엄마는 곧 돌아오실 거야. 아란이가 절레절레 고개를 내젖으며 덧붙였다. 우리 엄마는 안 돌아오실 거예요. 영영 가버리셨을 거예요. 이렇게 이쁜 아란이를 두고? 이렇게 이쁜 아란이라고요? 아니에요. 우리 엄마는 아란이를 미워해요. 아란이의 눈은 엄마를 꼭 닮았어. 아란이가 보고 싶어 금세 돌아오실 거야. 아란이의 어깨를 감싸 안았을 때 아란이를 부르는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란아! 아란이가 팔짝 자리에서 일어나며 외쳤다. 아빠, 나 여기 있어요. 들어가자. 언니랑 함께 있어요. 아란이가 맑은 눈으로 재경을 돌아보았다. 우리 아빠예요. 아빠가 왔어요. 아빠는 나를 좋아해요. 재경은 눈을 들어 아란을 바라보았다. 아란의 손가락 끝을 바라보았다. 아란의 손가락 끝에 우뚝 서 있는 커다란 남자를. 남자가 다가왔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한재경입니다. 날개옷에서 일하는... 날개옷 날개옷이라고 남자가 중얼거리는데 아란이가 끼어들었다. 엄마옷을 가져온 언니예요. 엄마옷을? 남자의 시선이 모래밭 옆에 놓여있는 비닐백으로 향한다. 비닐백에 선녀의 날개옷이 그려져 있다. 그리고 날개옷이라는 글씨와 전화번호. 사모님 옷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급한 옷이라고 하셨는데 연락이 되지 않아서 혹시 편찮으신 건 아닌가 하고... 두고 가세요. 남자의 말에 재경은 손바닥에 묻은 모래알을 털며 일어났다. 아란이도 따라 일어서며 손바닥을 툭툭 털어냈다. 그럼 아란이 안녕? 안녕히 가세요, 언니. 그리고... 아란이가 조그만 목소리로 빠르게 덧붙였다. 혹시 우리 엄마 만나면 아란이 얘기 꼭 해주세요. 아란이가 몹시 엄마를 기다린다고... 엄마를 보고 싶어 한다고 꼭 전해주세요. 그래. 아란이를 향하여 재경은 고개를 끄덕인다. 꼭 전할게. 아란이와 안녕을 나누고 재경은 오두커니 서있는 남자를 향하여 고개를 숙였다. 안녕히 계십시오. 돌아서려는데 남자가 재경을 불러세웠다. 한 재경 씨? 네. 옷. 가져가세요. 비닐백을 재경에게 내밀며 남자가 쓰게 웃으며 말하였다. 그 사람이 찾으러 갈 거예요. 그때까지 재경 씨가 맡아주세요. 알겠습니다. 재경은 비닐백을 받아들고 돌아섰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한 가정의 비극 속으로 한 걸음 빠져든 것만 같은 생각이 들었다. 남자의 쓸쓸한 시선 때문에 마음이 무거워졌다. 아란이의 맑은 눈물 때문에 더욱 발걸음이 무거웠다. 박지원 씨 못 만났어? 비닐백을 들고 들어서는 재경을 보자 현성이가 눈을 크게 뜨고 물었다. 무슨 일이 있는 모양이군. 대체 무슨 일이야? 할머님과 따님들만 계시더군요. 어디 아픈 건 아니고? 어린 따님이 저더러 엄마 소식을 묻던 걸요? 박지원 씨가 가출을 했단 말이야? 여러 날 된 것 같았어요. 할머니께서 옷을 받지 않으시겠다고. 그리고 남편 되시는 분을 만났는데 우선 여기 놓아두라고 하셨어요. 큰일이군. 현성이의 표정이 어두워진다. 어쨌든 수고했어요, 미스 한. 그리고는 잠시 생각에 잠긴다. 현성이가 꽂아두었는지 커피포트에서 물이 끓어오르고 있다. 재경은 어두운 표정으로 생각에 잠겨있는 현성이를 위하여 커피를 탄다. 현성이는 커피에 설탕을 넣지 않는다. 어느새 재경도 그것을 닮아버렸다. 설탕을 넣지 않은 커피에 담백함이 좋다. 고마워요. 잣잔을 받아들며 현성이가 웃는다. 미소 끝에 그늘이 매달려 있다. 미스 한도 한 잔 마셔. 잣잔 들고 이리 와 앉아요. 아침부터 고생했는데. 잣잔을 들고 재경은 현성이 곁에 앉는다. 음미하듯이 천천히 커피를 마시며 재경은 쇼인도 밖을 내다본다. 어느새 봄이다. 나른한 걸음으로 봄볕이 스며들고 있다. 어느 산 모퉁이에서는 꽃들이 발도듬을 하고 있을 것이다. 그 사람들 말이야. 잣잔을 내려놓으며 현성이가 무겁게 입을 연다. 현성이의 가슴 속에서 박주연의 날개옷이 새처럼 푸득거리는 모양이다. 박주연이랑 그 남편 말이야. 소문난 캠퍼스 커플이었지. 박주연이 현성이의 대학 동창이라는 얘기는 들은 적이 있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옷을 맞추러 몇 번 틀렀을 뿐이지만 지적인 분위기 때문에 재경은 박주연을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다. 두 딸의 어머니라기에는 너무 젊어 보이는 희고 고운 얼굴과 어깨까지 내려오는 생머리가 인상적이었다. 박주연과 문영세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었지. 대학 1학년 때부터 졸업 때까지 박주연 곁에는 문영세, 문영세 곁에는 어김없이 박주연이가 있었거든. 그때 주연이는 참 예뻤어. 청바지에 헐렁한 티셔츠를 입어도 하얀 레이스가 달린 원피스를 입어도 무엇을 입어도 우아하고 아름다웠지. 형세 씨도 멋쟁이였어. 큰 키에 얼굴은 또 얼마나 잘생겼는지. 두 사람 사이를 질투하는 여학생들도 많았었지. 두 사람은 이 세상의 행복이란 행복을 모두 끌어안고 다니는 것 같았어. 바라만 보아도 눈이 부셨지. 졸업과 함께 결혼했는데 큰 딸 술안이를 낳고서도 행복이 포도송이처럼 주렁주렁 열리는 것만 같았는데. 그게 그렇더라고. 그렇게 눈부시고 아름다운 행복도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져버리더라고. 그러니까 그게 둘째 아란이를 낳은 직후일 거야. 두 사람의 행복에 그만 문제가 생겼지. 어이없게도 아주 엉뚱한 곳에서 말이야. 현성이의 목소리가 차분하게 가라앉는다. 지난 시절의 추억에 젖어드는 탓이리라. 그 무렵 현성이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현성이 역시 박주연과 문영세의 눈부신 행복을 질투하는 역할에 충실했을지도 모른다. 아니다. 시원한 성격의 현성이는 박주연의 따스한 친구 노릇을 부지런히 해냈을 것이다. 그래. 현성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다. 두 사람의 눈부신 행복을 아마도 운명의 여신이 질투하고 방해했던 것 같아. 두 사람은 5월 햇살처럼 아름답고 그리고 서로를 아끼고 사랑했는데 둘째 아란이가 태어나면서부터 불행이 닥치기 시작했지. 마녀와도 같은 불행의 여신이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었어. 그래서 주연이는 아란이를 미워했어. 모든 불행이 아란이와 함께 왔다고 생각했지. 아란이 때문이라고. 아란이 때문에 모든 것이 엉망으로 변해버렸다고. 아란이의 맑은 눈이 떠오른다. 엄마를 만나거든 아란이가 무척 보고 싶어 한다고 전해달라던 고운 목소리가 되살아난다. 그 맑고 고운 아이가 불행을 안고 왔다는 것이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다. 박주연이가 드디어 가출을 했단 말이지. 박주연이가 문영세를 버리고 수란이와 아란이를 버리고 날개 옷 입고 훌훌 날아올랐다는 말이지. 중얼거리던 현성이가 발딱 자리에서 일어선다. 내가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지연이가 지금 얼마나 괴로울 텐데. 그나저나 어디로 숨었을까. 지연이를 찾아야 해. 미스 안, 거기 내 가방 좀. 재경이 가방을 건네자 현성이가 스카프를 고쳐매며 덧붙인다. 가방 손님은 미스 정하고 미스 안이 수고 좀 해줘요. 그리고 역삼동 김여사가 오기로 했는데 미스 안이 전화해서 약속을 내일로 미뤄주고. 네. 혹시 못 들어오게 될지도 몰라. 그럼 나가서 전화할게. 다녀오세요. 갑자기 조급해진 현성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재경은 박주연의 얼굴을 떠올린다. 그렇다. 아란이는 박주연을 아주 많이 닮았다. 그리고 큰딸 수란이는 문영새를 닮은 편이다. 수란이와 아란이의 얼굴을 번갈아 떠올리다가 재경은 고개를 내졌는다. 상관없는 일이다.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다. 집에 돌아오자 재화가 조퇴를 하고 돌아와 자리에 누워있다. 언니, 많이 아파? 괜찮아. 엄마는... 약국에 가셨어. 이마가 불덩이야. 좀 쉬면 나을 것 같아. 희게 웃으며 재화가 중얼거린다. 아까는 머리가 깨어지는 것 같았어. 너무 아파서 죽을 것만 같더라. 집에 오니까 좀 나아. 병원에 가야지 않을까, 언니? 약 먹고 쉬면 나을 거야. 열이 너무 많아. 재경은 찬 물수건을 가져다 재화의 뜨거운 이마 위에 올려놓는다. 재화의 창백한 얼굴이 안쓰럽다. 많이 아프지, 언니? 괜찮아. 재화가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열의 들뜬 목소리로 중얼거린다. 지금 내 기분이 어떤지 아니? 라푼첼. 라푼첼이 그 긴 머리를 마녀에게 잘리고 울고 있는 것만 같아. 그런 기분이야. 아주 슬픈... 라푼첼? 언니는 아직도 라푼첼의 꿈에 빠져 있어? 라푼첼의 긴 머리가 늘 내 마음속에 있단다. 라푼첼의 하프소리가 늘 귀에 들려온다. 라푼첼 이야기는 재경도 알고 있다. 사춘기 시절부터, 아니 그보다 더 오래 전에 재화가 라푼첼 이야기에 빠져들었다는 것을 안다. 라푼첼, 긴 머리 소녀, 물방울 같은 하프소리. 꿈꾸는 듯한 재화의 눈 속에서 재경은 라푼첼의 슬픔을 발견하곤 하였다. 잠을 자도록 해봐, 언니. 라푼첼 이야기를 해주겠니? 글쎄, 잘 생각이 안 나. 잊어버렸어. 옛날 옛날 어느 마을에 착한 부부가 살고 있었지. 그래, 언니가 얘기해준 생각이 나. 국민학생이었을 때 언니가 라푼첼의 그림 동화책을 빌려와 읽어줬었지. 언니는 라푼첼 이야기를 참 좋아했어. 잠자리에 누워 라푼첼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어. 그 착한 부부는 곧 아기를 낳게 되었는데 어느 날 마녀가 찾아와서 말했단다. 그 예쁘고 귀여운 아기를 데려가겠노라고 말이야. 재화는 다시 기침을 하기 시작하였다. 기침은 쉽게 찾아들지 않았다. 창백한 얼굴이 더욱 기어졌다. 병원에 가야지 않을까, 언니? 언니? 엄마가 약을 사오실 거야. 라푼첼 이야기는 내가 계속할게, 언니. 사실은 나도 라푼첼 이야기를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어. 재화의 기침이 서서히 가라앉는다. 눈을 감고 죽은 듯이 누워있는 재화가 그대로 라푼첼 같다. 재화는 아직도 라푼첼의 환상을 버리지 못한 모양이다. 재경은 라푼첼을 안다. 라푼첼의 이야기를 너무도 훤히 기억하고 있다. 라푼첼은 마녀의 손에서 자라게 되었다. 마녀는 높은 성 안에 라푼첼을 가두어두었다. 성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없었으므로 라푼첼의 긴 머리채를 창문 밖으로 늘어뜨리면 마녀는 그 머리채를 붙잡고 창문으로 들어왔다. 라푼첼은 그 창문을 통해서만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었다. 라푼첼은 높은 성 안에 갇혀 하풀을 켜며 지냈다. 라푼첼의 하풀 소리는 너무도 곱고 영롱하여 주변의 꽃들을 더욱 아름답고 향기롭게 하였다. 하루는 왕자님이 사냥을 나왔다가 길을 잃고 라푼첼이 갇혀 있는 성 근처에까지 오게 되었다. 라푼첼의 맑고 고운 하풋 소리를 들으며 왕자님은 숲속을 헤매이고 있었다. 바로 그때 마녀가 나타나 창문을 올려다보며 소리쳤다. 라푼첼, 라푼첼, 너의 긴 머리를 내려다오. 그러자 창문을 통하여 라푼첼의 긴 머리채가 내려왔다. 마녀는 그 머리채를 붙잡고 성벽을 기어올라 창문 안으로 사라졌다. 라푼첼의 하풀 소리를 들으며 왕자님은 숲속에 앉아있었다. 저녁이 되자 마녀가 라푼첼의 긴 머리채를 타고 창문에서 내려와 어디론가 사라졌다. 마녀가 사라지자 왕자님은 숲에서 나와 라푼첼의 창문을 향하여 소리쳤다. 라푼첼, 라푼첼, 너의 긴 머리를 내려다오. 그러자 잠시 후 창문이 열리고 라푼첼의 긴 머리채가 내려왔다. 왕자님은 라푼첼의 긴 머리를 붙잡고 성벽을 기어올라갔다. 이 세상에 태어난 후 라푼첼은 오로지 마녀의 보살핀만을 받으며 자랐으므로 다른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었다. 높은 성 안에서 하풀을 켜며 지낸 라푼첼은 이 세상에 마녀 이외의 사람이 있다는 것조차 모르고 있었다. 긴 머리채를 붙잡고 올라온 왕자님을 바라보며 라푼첼은 고개를 갸웃거렸다. 당신은 누구신가요? 나는 이 나라의 왕자라오. 그런데 당신은... 라푼첼, 라푼첼? 라푼첼은 아름다운 처녀였다. 그러나 라푼첼 자신은 자신의 아름다움을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마녀 이외의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었으므로 라푼첼, 당신은 정말 아름답소. 그리고 당신의 하프 소리는 마치 천국의 소리 같아요. 그런데 당신은 왜 여기 갇혀있나요? 저는 늘 여기 있었어요. 제가 아는 건 제 이름이 라푼첼이라는 것뿐입니다. 저를 보살펴주시는 할머니는 아침에 제 긴 머리채를 타고 올라오십니다. 온종일 제 하프 소리를 들으시다가 저녁이면 다시 제 긴 머리채를 타고 내려가시지요. 제가 언제부터 여기 있었는지, 왜 여기 있어야 하는지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렇게 성 안에 갇힌 아름다운 처녀와 왕자님은 사랑에 빠지게 되었다. 마녀가 사라지는 저녁이면 왕자님은 라푼첼의 긴 머리채를 타고 라푼첼을 만나러 왔다. 그리고는 아침이 되어 마녀가 나타나기 전에 라푼첼의 곁을 떠났다. 그러던 어느 날, 라푼첼과 왕자님은 깜빡 늦잠을 자버렸다. 말을 타고 허겁지겁 숲을 빠져나가는 왕자님을 마녀의 날카로운 눈이 놓칠 리 없었다. 마녀는 라푼첼의 긴 머리를 잘라버리고 멀리 멀리 떠나보냈다. 그리고 다음 날, 라푼첼을 찾아온 왕자님을 가시나무 숲에 떨어뜨려 눈을 멀게 하였다. 눈이 멀게 된 왕자님은 지팡이를 짓고 라푼첼을 찾아 숲을 헤매었다. 아, 그러나 어느 곳에서도 라푼첼을 찾을 수가 없었다. 세월이 흘렀다. 왕자님은 라푼첼을 찾기 위하여 지친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왕자님이 숲에 앉아 아픈 다리를 쉬고 있을 때 어린아이의 맑은 목소리가 다가왔다. 아저씨는 누구신가요? 나, 나 말이야? 네, 이 숲 속에 아저씨와 나 말고 또 누가 있나요? 그러는 너는 누구냐? 나는 이름 없는 아이예요. 이름 없는 아이? 나는 이름이 없어요. 아버지를 아직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아버지를? 바로 그때 귀에 익은 하프소리가 들려왔다. 라푼첼의 맑고 고운 하프소리. 아가야. 아가야. 하프소리가 들리는구나. 네. 하프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나를 데려다주렴. 네. 아이의 손을 잡고 왕자님은 하프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갔다. 라푼첼. 왕자님은 라푼첼의 이름을 영거푸 대내었다. 라푼첼의 하프소리가 틀림없었다. 어머니. 이름 없는 아이가 말하였다. 어머니. 이 아저씨가 어머니의 하프소리를 듣고 오셨어요. 하프를 켜던 손을 멈추고 라푼첼이 왕자님을 바라보았다. 아. 왕자님. 라푼첼은 왕자님을 끌어안고 눈물을 흘렸다. 눈먼 왕자님도 라푼첼을 끌어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마침내 라푼첼을 만나게 된 것이다. 아름답고 고운 라푼첼의 모습은 바라볼 수 없지만 목소리만으로라도 왕자님은 한없이 행복하였다. 그런데 마녀의 마술을 푸는 열쇠가 바로 라푼첼의 눈물이었을까. 라푼첼의 맑은 눈물이 왕자님의 눈을 적시자 보이지 않던 왕자님의 눈이 밝게 열리기 시작하였다. 라푼첼, 당신이 보여요. 당신의 눈이, 당신의 눈물이 보여요. 당신의 맑은 눈물이 내 눈을 뜨게 하였소. 이 아이를 보세요. 왕자님의 아이랍니다. 라푼첼과 이름 없는 아이의 손을 잡고 왕자님은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세 사람은 성으로 돌아가 행복하게 살았다는 이야기. 다음 날은 비가 내렸다. 봄비는 사람을 나른하게 한다. 재경은 커피포트에 스위치를 꺾고 비오는 유리문 밖을 내다본다. 현성이는 외출 중이다. 빛 탓인지 전화도 뜸하고 손님도 한산하다. 재환은 빗소리를 들으며 누워 있을 것이다. 열에 들뜬 얼굴로 라푼첼의 환상에 빠져 있을 것이다. 언젠가 왕자님이 나타나리라는 생각 때문에 눈은 더욱 깊어지고 얼굴빛은 더욱 창백해져 있으리라. 무슨 생각에 빠져 있어요? 서인규가 어깨를 툭 치며 웃는다. 깊이 생각에 빠져든 모습이 보기 좋아요. 재경씨 덕분에 날개옷의 분위기가 제법 멜랑 꼴리하군요. 일감이 밀려있을 텐데 분위기 타령할 만큼 한가해요? 한가하긴요. 단추 때문에 사장님 뵈러 나왔는데. 외출하셨어요? 이 금속 단추가 영 마음에 안 들어서 말입니다. 재경씨 보기에는 어때요? 글쎄 전 잘 모르겠어요. 할 수 없군요. 사장님 오실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돌아서려던 서인규의 눈이 커피포트에 멎는다. 그냥 들어갈 수가 없는데요. 커피 한 잔 하고 가라고 물이 펄펄 꿇고 있는데. 그러나 서인규는 커피 한 잔을 마시지 못하고 안으로 들어갔다. 재경이 찻잔을 챙기는 사이에 손님이 문을 밀고 들어섰기 때문이다. 빗물이 뚝뚝 떨어지는 검은 우산을 적으며 들어선 손님은 뜻밖에도 박주연이었다. 어서 오세요. 재경은 엉거주춤 자리에서 일어섰다. 비에 젖어 들어선 박주연의 모습은 그대로 우울의 덩어리였다. 사장님은 외출하셨습니다. 박주연의 눈빛은 그윽하고 깊었다. 집을 나온 사람답지 않은 느긋함이 우울과 함께 묘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재경이 커피를 타는 사이 박주연은 핸드백에서 손수건을 꺼내 머리와 어깨에 물기를 닦았다. 그녀의 손끝이 빚어놓은 듯 곱다고 재경은 생각하였다. 나이답지 않게 그녀는 젊어 보였다. 어깨까지 내려온 생머리 탓인지도 모른다. 두 아이의 엄마라기에는 너무도 희고 고운 얼굴이다. 차 한 잔 더 줄래요? 차 잔을 내밀며 박주연이 희미한 미소를 건넨다. 아가씨도 같이 마셔요. 미스 한이던가요? 네. 이리 가까이와 앉아요. 잠시 동안만 내 친구가 되어주세요. 현 사장 대신. 그녀의 목소리에 쓸쓸함이 배어있다. 문영세의 얼굴이 떠오른다. 두 사람은 잘 어울린다. 그런데 왜 비극적인 모습인가. 어쩌다 그만 한 가정의 비극 속으로 뛰쳐든 것만 같은 생각이 든다. 다가오는 박주연의 쓸쓸한 눈길이 부담스럽다. 이리 와서 함께 마셔요. 네. 재경은 말없이 커피를 마신다. 박주연은 찻잔을 모아진 채 물끄러미 재경을 바라보고 있다. 미스 한... 지금 몇 살이죠? 스물하나예요. 스물하나... 부럽군요. 내게도 스물한 살이던 때가 있었는지 아득하기만 해요. 그래, 여기 일은 재미있어요? 네. 현 사장이 툭툭인 성격이라 편할 거예요. 그렇죠? 네. 박주연에게 무슨 말인가 해야 할 것만 같다. 그녀에게는 누군가의 위로가 필요하다. 그녀의 가출 이유가 어떤 것이든 지금 그녀의 표정은 너무도 어둡다. 아란희의 목소리가 떠오른다. 우리 엄마를 아세요? 그 눈에 슬픔이 가득하였다. 금방이라도 떨어져 흐를 것 같은 소녀의 눈물 때문에 재경은 그대로 돌아설 수가 없었다. 우리 엄마 옷은 다 날개옷이에요. 날개옷이라고 중얼거리며 아란희가 물었다. 언니, 우리 엄마 지금 어디 있는지 알아요? 박주연에게 아란희 얘기를 하면 어떨까. 아마도 분위기는 더욱 어둡고 울적해질 것이다. 참, 지난번에 맞추셨던 옷 다 됐는데요. 그래요? 오늘 가져가시겠습니까? 아니, 당분간은... 박주연이 고개를 내젖는다. 당분간은 그 옷 입을 기분이 안 날 거예요. 나중에 찾아갈게요. 사장님이 무척 걱정하셨어요. 우리들 인생이 워낙 걱정투성이에 상처투성이죠. 걱정투성이에 상처투성이라고 중얼거리는 그녀의 표정이 어둡다. 희고 고운 여자의 어두운 표정이 비오는 창밖을 더욱 어둡게 한다. 재경은 서둘러 찻잔을 비운다. 빈 찻잔 가득히 채워지는 침묵이 문득 견딜 수 없다. 박주연을 바라본다. 찻잔을 손에 든 채 창밖에 눈길을 주고 있다. 그녀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 것일까? 아, 가야겠어요. 박주연이 자리에서 일어선다. 현 사장 들어오거든 너무 걱정 말라고 전해주세요. 그녀의 목소리에서 빗물이 뚝뚝 떨어지는 듯한 느낌이다. 빗물을 떨구며 그녀는 어디로 가려는 것일까? 차 잘 마셨어요? 우산을 들고 돌아서는 그녀를 붙잡아야 할 것 같다. 봄빛 속으로 떠나보내기에는 뒷모습이 너무 피곤해 보인다. 그녀에게 검은 옷 대신 아름다운 날개옷을 입히고 싶다. 빛깔이 고운 날개옷을 입으면 표정이 밝아지리라. 비오는 창밖에 우울도 말끔히 거치리라. 그러나 마음뿐이었다. 재경은 그녀를 붙잡지 못하였다. 한 여자의 지난 우울을 누가 감히 붙잡을 수 있을 것인가? 비오는 날의 우울은 어느 누구와도 함께 나눌 수 없는 오직 자신만의 것이 아닌가? 그것은 순간의 우울이 아니며 인생의 뿌리 깊숙이 스며드는 영혼의 눈물이 아니겠는가? 안녕히 가세요. 천천히 걸음을 옮기는 그녀의 어두운 뒷모습을 향하여 재경은 깊숙이 고개를 숙였다. 박주연. 연극 배우를 꿈꿨다는 여자. 수란이와 아란이의 어머니. 선이 가늘고 고운 섬세한 얼굴의 그녀. 문이 열리고 봄빛 속으로 그녀가 사라지는 순간 재경은 깨달았다. 박주연은 이제 막 자신의 연극 무대를 향하여 걸음을 내딛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그녀의 연극은 아마도 비극이리라. 수란이와 아란이 두 자매를 눈물 속에 빠뜨리게 되리라. 그들의 눈물은 맑고 서러울 것이다. 축축히 젖고 있는 봄날의 풍경처럼. 박주연이가 다녀갔다고? 네. 오후 늦게 돌아온 현성이는 지친 모습이었다. 그런 줄도 모르고 괜히 여기저기 찾아다녔군.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고 하셨어요. 다른 얘기는? 없으셨습니다. 옷은 그냥 두고 갔겠지? 네. 지금은 입을 기분이 아니시라고. 그럴 테지. 그래 얼굴은 어땠어? 표정이 어두워 보이셨어요. 어두운 표정의 박주연. 어울리지 않아. 소파에 털썩 주저앉으며 현성이가 중얼거린다. 도무지 어울리지 않아. 박주연과 불행, 박주연과 가출, 박주연과 문영세의 불화, 그들의 별거. 도무지 어울리지 않아. 주연이의 희고 고운 얼굴에 어둠이라니. 어울리지 않아. 행복이 포도송이처럼 주렁주렁 열리는 사람들이라고 모두들 얘기했었는데. 현성이의 중얼거림을 들으며 재경은 생각한다. 행복이란 상상 속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닐까. 행복이 그 모습을 드러냈을 땐 이미 행복이 아닌 것이다. 행복은 그것을 바라는 인간의 마음 속에서만 존재할 뿐. 지친 몸으로 지하철에 내렸을 때 재경은 입구에서 서성거리고 있는 어머니를 발견하였다. 어머니! 재경아, 왜 나와 계세요? 재현이한테 전화를 했다. 오빠가 온대요? 재현이는 없어서 친구한테 전해달라고 했는데. 재화가 너무 많이 아파서 말이다. 언니가 많이 아파요? 불덩이다. 약을 먹였는데도 열이 내리지 않아. 머리가 깨지는 것 같다는구나.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라서 재현이한테 전화를 했는데. 안 올 모양이야. 연락을 못 받았겠죠. 어머니와 함께 그녀는 젠 걸음으로 걷는다. 아무래도 병원에 가야 할 모양이다. 비라도 그쳤으면 좋으렴만. 추적추적 내리는 봄비가 철양하게 어둠을 적시고 있다. 언니! 재화는 어머니 말대로 불덩이다. 안 되겠어요, 어머니. 병원으로 가야겠어요. 재현이가 왔으면 좋으렴만. 무작정 오빠만 기다리고 있을 순 없어요. 제가 언니를 얻을게요. 어머니가 우산을 받쳐주세요. 괜찮겠니? 제 걱정은 마세요, 어머니. 재경은 서둘러 재화를 등에 업었다. 재화는 가벼웠다. 창백한 얼굴에 항상 꿈꾸는 듯한 눈으로 라푼 채를 생각하며 사는 언니가 그녀는 늘 안쓰러웠다. 온종일 미싱을 밟으며 환상 속에 사는 언니. 언젠가는 왕자님이 나타나리라는 꿈으로 하루하루를 버티는 언니를 바라보며 그녀는 외치고 싶었다. 그건 동화야. 그리고 언니는 이제 소녀가 아니라고. 재화를 얻고 빗속을 걸으며 그녀는 수없이 외쳤다. 그건 허망한 꿈이야. 꿈에서 이제 그만 깨어나야 해. 언니는 라푼젤이 아니야. 성에 가친 아름다운 공주님이 아니라고. 언니는 봉제공장에 다니는 미싱사일 뿐이야. 일에 지치고 꿈에 지쳐 창백한 23살의 처녀일 뿐이라고. 왕자님? 언니를 구해줄 왕자님은 이 세상에 없어. 그건 슬프고 허망한 꿈이야. 꿈에서 깨, 언니. 그리고 현실을 직시하란 말이야. 종종 걸음으로 큰 길에 닿았다. 택시가 쉽게 잡히지 않았다. 빗물이 재경의 얼굴을 적시며 흘러내렸다. 힘들지 않니? 힘겹게 우산을 받쳐든 어머니도 젖은 모습이었다. 머리도, 얼굴도, 그리고 목소리까지도. 아니다. 어머니의 인생이 송두리째 비에 젖은 모습이었다. 힘겹게 우산을 받쳐든 채 어머니는 손을 흔들고 있었다. 비오는 저녁. 택시 잡기가 그리 쉬운 일인가. 택시들은 빗물을 튀기며 매정하게 지나쳐갔다. 재경은 문득 등에 엎인 언니의 무게를 느꼈다. 그것은 삶의 무게였으며 허망한 꿈의 무게였다. 그리고 어느 한 부분도 온전히 그녀의 것이 될 수 없는 커다란 서울의 무게이기도 하였다. 그냥 걸어가야겠어요, 어머니. 저 아래 병원이 보여요. 힘들 텐데. 언니가 젖지 않게 우산을 받쳐주세요. 추운가 봐요. 떨고 있어요. 오들오들 떨고 있구나. 가엾은 것. 이것이라도 걸쳐줘야겠다. 어머니가 걸치고 있던 스웨터를 벗어 재화의 어깨 위에 덮어주었다. 재화는 열에 들뜬 목소리로 무언가를 중얼거렸다. 아직도 왕자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일까. 재경은 언니의 허망한 꿈이 서러워 어두운 하늘을 바라보며 눈물을 삼켰다. 어서 가요, 어머니. 발걸음을 내딛는 순간 승용차가 빗물을 튀기며 그녀 곁에 멈추어섰다. 날개옷! 승용차 안에서 남자가 소리쳤다. 날개옷 아가씨 맞죠? 어제 우리 집에 왔던 문영새였다. 문영새가 차에서 내려서며 말았다. 택시를 잡으려 애쓰는 모습을 보며 지나쳤어요. 어디서 본듯한 얼굴이라는 생각이 들어 되돌아오는 길입니다. 어서 타세요. 누가 아픈 모양이군요. 고맙습니다. 거절할 만한 여유가 없었다. 그녀는 서둘러 차에 올라탔다. 네, 노은 작가님의 나팔 수선아 오늘 첫 번째 이야기는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편안히 머무셨길 희망하고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책방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뵐게요.